밥 먹으러 갑니다. 왜 다들 안 내려오는 거지? 밥을 먹으러 갑니다.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거 먹을 거예요.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거? 괜찮아. 케이크 형.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지윤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븐. 네.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지, 밖이에요.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가죠? 핫셋 먹으러 갑니다. 슈와인 핫셋.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일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렛츠고! 뭐야? 영화에서 본 것 같은 풍경, 미안하다. 약간... 앤모델한테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일. 어때, 그런 명선이지? 안에 여름과. 저는 지금 저를 담안을... 시작! 시작! 괜찮아요. 카메라 찍을게. 뭐야, 원래는 카메라 찍을게. 머리 같은 게 뭐가 좋아. 저희는 지금 마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마트에는 어떤 것들을 팔지 한 번 낱낱이 파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초콜릿 맛있다던데. 요거트, 초콜릿? 새해 볼 때마다 마트는 물이 안 많아. 그렇습니다. 마트는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가야 되기 때문에. 간식을 또 다들 좋아해가지고. 진짜 안 보여요? 아, 자전거 타고 싶어, 여기서. 느낌 나와요, 지금. 지금 쇼와르거든요.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바라밤. 토마토가 되게 신선해 보인다. 계속 토마토가 되게 고용같다. 보여. 가짜 같아. 토마토야? 응. 고기다, 고기. 우리가 이거 봤는데. 흑백여리사에서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소세지 없나? 소세지 보고 싶은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진짜 맛있는 거.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완전 맛있는 거. 우와. 고기다.